봄에 좋아, 맛도 좋아 세상에서 평양 밸런스 최고 봄에 좋아, 맛도 좋아 달걀에 신의 선물 아침에 먹는 달걀 우리 머리에도 좋아 냉장고 안을 잘 봐 해로운 음식들은 다 바이바이 삶은 계란 계란 fry 계란 집과 계란말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요 다이어트와 함께라면 alright 비싼 단백질, 칼슘, 철분 등도 건강도 머리도 좋아질 수 있죠 영양도 최고 너무너무 맛있죠 달걀은 브레인풋 봄에 좋아, 맛도 좋아 세상에서 평양 밸런스 최고 봄에 좋아, 맛도 좋아 달걀에 신의 선물 달걀은 브레인풋 사랑은 브레인풋 연말을 내부, 아름다운 reflect. tiad 월드밍 이 저녁이 никак 여름 어둠이 젊은